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형님들 저 오랜만에 비포스가 이렇게 또 배너 광고 중에 핫한 배너를 받았습니다 자 그 이름하여 뭐다? 저팔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글에서 저팔계라고 검색하시고요 야 저팔계라고 검색했는데 왜 수사미가 나오죠? 네 저팔계 검색하면 계정거래 사이트 리듬과 신용에서는 사실상 수사미의 얼굴 나왔다는 부분으로 정말 믿을만하죠 자 저팔계란 사이트 들어가보면 일단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나? 이번 연도 일단 대표님이 미쳤어요 사장님이 돌았어요 네 수수료 0원을 실행합니다 네 보통 다른 아이템거래 사이트들 보면 아이템이나 계정을 거래할 때 일부의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0원이다 크리에이터 후원하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크리에이터 2라고 누르면 크리에이터 후원하기라고 있는데 제가 지금 100명 수사미가 266명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들을 후원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입만 하더라도 1,000원 그리고 크리에이터 후원을 하면 5,000원 할인쿠폰 3조원 1,000원, 3,000원, 5,000원 가입만 하고 크리에이터한테 후원만 하더라도 일단 얼마 먹고 들어간다? 1만4천원 먹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 다른 곳에다 올리고 또 이걸 퍼다가 여기다 올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하지만 그냥 물품 등록만 한 다음에 그 계정 사이트에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고대로 작다. 전부다. 한 번에 등록이 됩니다. 제목만 쓰면 돼요. 정말 믿을만한 사이트인지가 중요할 거예요. 자 수수료가 0원이면 뭐하냐. 여기서 해가지고 먹튀 나오면 어떻게 하냐. 누가 책임지냐. 말해 뭐합니까. 빅보스한테 후원을 돼있는 상태에서 계정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빅보스 제발. 광고를 받고 이렇게 형들한테 가입하고 사용했던 부분. 최소한의 빅보스의 이용자들한테만큼은 제가 100%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뭐 광고 받을 때나 이럴 때도 검증을 하고 믿을만한 곳인지 본 다음에 거래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정말 깔끔하고 아이템 거래. 대전 거래 혁신. 그리고 투자적인 부분. 이번 연도 0원을 수수료를 계획한 실행한 운영진과 대표님에 대해 정말 멋진 사업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 사이트 지속적으로 정말 저도 잘 사용하고 할 거니까요. 후원코드 등록해주시고 만약에 사고 터지신 제가 2만 프로 책임질 테니까 운영님들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이게 여기 경매 시스템도 있고요. 감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정.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캐릭 감정. 우리의 감정 중요하듯이 캐릭 감정 중요합니다. 감정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실존한 니니지엠, 니니지2엠, 프로브카우트 모든 게임, 많은 게임들을 여기에서 감정을 놓잖아요. 다 나와요. 얼마인지가 다 나옵니다. 빅보스 보증.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이용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